안녕하세요. 누가 찍어줄 사람 없는 나울루세카 핑크라이더입니다. 오늘 저희 게러디 가서 오토바이를 고치고 놀거에요. 우리 형제들끼리. 근데 그 전에 짧게 미니투어를 나왔어요.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에피소드가 가벼운 것들이 있어서 짧게 해볼게요. 오늘은 오다가 솔로투어 하시는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한국사람이었는데 저희는 클래식 매니아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나오는 차 두 대, 빼빱 한 대 그리고 스포스터S를 실물을 보게 됐어요. 가까이서.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빼빱 타시는 한국사람 그분은 고급류 세팅이래요. 바이크 자체가. 그래서 지방도로에서는 고급류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셨고 솔로투어 하는 우리 앨런! 엘런이랑 친구를 만났어요. 엘런이랑 친구를 만났어요. 헬로우! 사진을 찍는거죠? 사진을 찍는거죠? 사진을 찍는거죠? 엘런! 인스터덕션, 요 바이크. 아, 오케이. 이렇게 신문물은 저희 이제 처음 보는데 스포스터S 스포스터S 1250 레볼루션 맥스 레볼루션 맥스 정말 새로운 형식 엔진 이름인거 같아요. 레볼루션 452cc 2022 엘런트 민폐셋 페리 리퀴드 쿨 Ol 레디에이터가 엘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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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60 다이언다, 앞에가, 펀트가. 그리고 배기량은 뭐 1,250cm인 것 같고. 180cm인 것 같고. 최신식 문물이고, 이렇게 최신식은 처음 보는데, 어쨌든 되게 달리기 위주. 스포츠, 스포츠 모드. 아, 예. 그래서, 레인 모드, 라이트, 스포츠 모드. 미션은 6단을 쓰고 있고, 라디에터가 들어있고. 스포츠 모드. 헬란, 어, 크래킹 프리즈. 크래킹 프리즈. 아, 예예예. 크래킹 프리즈. 아, 이거 엄청 잘나갈 것 같아. 몇 프로인지 모르겠고. 크래킹 프리즈. 여기 보면 모드가 있어서, 우천시에 탈 수 있고, 온로드에 탈 수 있고, 스포츠, 여기 이렇게 모드가 바뀌어요. 스포츠 주행이 되어있고. KCC 문물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NCD 디지털 되어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앨런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여기는, 충규호에 위치한, 되게 유명한, 떡갈비집이에요. 제가 앨런한테, 한국 정통음식, 코리아 트래디셔널 풋. 유명한 데라고 소개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하게 됐어요. 요렇게 4대회에 오늘, 다시 평택으로 고백을 할거고요. 아, 이 친구는, 무현창태 평택에 있는, 그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솔져에요. 그, 만나서, 만나게 친구가 됐고, 같이 한번 투어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여기 딱, 멋있게 여기 딱 서. 사진처럼, 유형상이네. 하이! 하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한 해, 하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오우! 네, 오우! 오우! 아멘